야,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종 칠 거야. 그렇겠지. 와우, 봤냐? 와우! 안 치길 바랬는데. 뭐 아무거나 만들어도 돼요? 어, 아무거나 만들면 돼. 내가 지사 만들 거야? 아니요. 이게 신기해. 이건 뭐예요? 하얀색 자른 화이트. 근데 이거는 약간 소프트라면 이건 약간 하드. 와, 천재인가. 이거 너무 오랜만에 만져봐. 이게 뭐야, 난 처음이야. 근데 이렇게 손으로 주물딱 주물딱 하면 약간 지능이 좋아진대. 아, 진짜. 어떡해. 이거? 야, 뭐 만들 거야, 너네? 나의 색깔을 생각해 봐. 야, 우리가 그러면 그걸 하자. 다 똑같은 거를 정하고 그걸 다 다르기. 저희가 왜 그래야죠? 에이. 아, 추천 추천 추천. 아, 나 미쳐버리겠네. 어, 형 어떻게 열었어요? 그냥 입으로. 그냥 입으로. 아니, 그렇게. 줘봐. 아. 너 어디에 입됐어? 다 안 했어요. 다 안 했지. 했잖아, 아까 봤어. 아, 저기. 아, 여기. 아, 여기. 알아. 아, 여기. 아, 여기. 길들이고 있는 중이야, 차를.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오케이, 나 뭐 만들지 생각했어. 난 뭐 만들까? 난 두 개를 만들겠어. 근데 뭐 만들까?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안 쓰는 사람? 저요. 아, 나 파란색은 있는데. 그럼 뭐 어떤 색깔? 핑크색. 어, 그래. 핑크, 핑크, 핑크 좋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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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오케이. 오케이. 시작해 볼까? 어, 뭐. 결과가 중요하니까. 아니야, 결과가 그렇게. 아, 그런가? 이거 안 보여요? 오, 맞다. 부담감. 와, 나 진짜 천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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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또 오버했지, 또? 잠깐만. 별로 그거 소스 아니야.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느낌 진짜 좋아요. 이렇게 다시 해봐요. 우리 말 좀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이야. 오케이. 하나, 둘, 셋. ṉ이 맞았어. 그러 lush. 아카펠라 그룹. 어려워. 안 어려워? 진짜 쉬워. 천러 뭐 할 거야, 그러면?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저 사람 만들게요. 첫사랑? 사람. 오우! 천재 아니야, 천재 좀 해. 오우우. 이거 메이크업 안 해도 돼. 아니, 이렇게 안 돼. 와, 나는 진짜 천재야.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돼. 천러, 여기다 지우개를 넣어놓으면 어떡해. 와, 뭐야 뭐야 뭐야. 마크 형 뭐 만들어요? 난 N3 만들고 있어. 어질러 왔어. 우와, 역시 런쥔. 이건 뭐예요? 박스. 나 너 사실 몰라. NCD 아니요? NCD 아니요? 쟤넨은 뭐 만들어? 비밀. 거의 완성이 끝. 왜 이래? 왜 이래?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뭐? 너 장난하지, 너 지금? 어딜 봐야 웃어요. 어딜 봐야 웃어요, 어딜 봐야 웃어요. 아니, 이거 혼자 하고 혼자 좋아해. 우리 슬슬 마무리할까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솔직히 제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 말 장난쳤대요.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잠깐만요. 빵은 아니고요. 이게 왜냐면, NCT를 생각을 해보면, 아, 이 NCT가 결국에는 도시잖아요. 도시이기 때문에, 약간 시리 생각해보면은, 뭐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은, 네, 들어봐, 들어봐. 신호등은 초록색, 노란색, 뭐 파란색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NCT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아예 색깔도 다르겠어요. 뭘로요?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게 어떤 색이, 뭘 해야. 그치, 이렇게 시민도 있어요. 솔직히. 와, 진짜. 마크 형이 미아 보증 안 해서 다행히. 와, 런쥔이 형 진짜. 야, 런쥔이 진짜 잘했어. 솔직히 런쥔이 형 천재야. 투기를 만들었어요. 우와. 요즘에 대세. 역대급. 포켓몬볼, 와. 포켓몬볼. 만들었죠. 이거 스핀 돌려서 던져.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위. 그래서 이걸로 그냥 추가로 그냥 맛보기로. 밥, 후라이, 숟가락, 족가락, 소시지, 머스타드, 시금치, 디테일. 꼬치. 꼬치. 어, 이거 꼬치 봐봐, 꼬치. 오, 야,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끼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드래곤볼 좋아하기 때문에 스파사이즈 만들었어요. 이거 머리, 이거 머리. 머리 올라갈 때 그 초사연. 맞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좀 예쁠 수 있어요. 저는 X예요. 엄마 이러면. X가 좋더라고요. 하키 보니까. 크림 보너스. 이거 포인트. 크림 떼어 먹는 거. 네, 저는 좀 굉장히 베리베리 스페셜한 거를 메이킹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조그만한 이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이 노란 색깔 같은 거는 치즈, 그리고 이런 빨간색들은 고춧가루입니다. 그리고 이게 송편, 계란후라이, 반숙입니다. 이 밑에 빨간색은요, 접시예요. 아, 잘 만들었다. 미술 시간 끝. 누구한테 쓸까? 난 셋 다 쓸 거야, 가져올 거야. 후지상. 응? 두지상. 왜?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색깔이 진짜 예뻐.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와요? 오, 신기하다. 어떻게 쓸까요? 팬분들. 나한테 써? 왜요? 왜요? 두지상. 왜? 왜 두지상. 귀여워. 마크 형한테 썼습니다. 마크 형한테 썼습니다. 하, 진짜. 투? 아, 팬분들에게. 일단 저는 가족들에게도 썼어요. 투 기와미 지성팔. 아니. 사랑하는 팬분들. 투 엔시티 드림. 표정에 맞게 스티커 붙였습니다. 팬분들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